방이동을 지나갑니다 다음은 도구의 차량을 내리게 됐습니다 asted why 차량이 날로 불을 높은 자리에 타고 있습니다 보건지 바지 않습니다 도구는 바로 앞에서 나네요 그Алек세호에서 지속을 하시고 따라해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럴이... 이럴이... 흐흐흐 약 300m 앞 강동구청에서 성래 3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7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7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서울 강동구청입니다. 서울 강동구청입니다.